우리 고혜림 평소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혜대본도 함께 해주셨고요. 새해임이랑, 새해임사경, 승리의 초단평 혜대본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경기적일간에 찾아가주고 싶어 감사드리고, 새해에는 조금 더 감사하시고, 심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패키지로 그저 시간, 다정오를텐데요.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큰소리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원인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픽 기후의 배후에 빠진 윤우수입니다. 이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포예리토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고. 우선은 연패가 짧지만 있었는데 국내 선수들끼리 다 같이 샤샤샤 힘내서 경기력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정이고 힘이 납니다. 세금 많이 받으시고요. 계속 경기력이 짧은데 선수분들 체력이 괜찮으신지 분명이 되는데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죠. 아무래도 많이 인터뷰 깔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지치고 있는 분이 연장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선수님께서 또 이번 게임 끝나고 저를 너무 부르신다고 하셔서 그래도 아마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승리의 그런 원천이 장업이 높은데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짱짱짱. 자, 어떻게 답변이라도 되셨나요? 네,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고혜린 선수께서 사이드볼을 전달하실 텐데요. 하나는 우리 광중석 여러분을 향해서 던져주신 거고요. 하나는 질문에 참여해주신 팬들분들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고혜린 선수께서 사이드볼 하신대로 아, 나는 좀 받고 싶다. 오늘 새해 선물을 받고 싶다. 소리 한 번 들으세요. 오, 좋아요.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고혜린 선수께서 사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는 우리의 팬들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빨리 가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일본까지 또 책임고 오신 분께서 당첨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팬들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냈서 박수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